자막이 된답니다. 말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인공이 가득한 힘으로 наверх을 짓고 있다면, 이제 주인공이 되요. 사람들이 다 그냥 나갈 수 있겠지? 이제 전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전혀 들어야 됩니다. 오오오오! 이제 전혀 나누어 다 echiment을 제가 호오오! 자, 하시면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지금 오늘, 지금 오늘 등장 중의 고맙습니다. 자, 지금 고맙습니다. 지금 끝까지 들어가면, 이제, 자, 계속, 계속 꺼주세요. 네, 자 지금 성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는 포기해집니다 이쪽 코울은 포기해집니다 이쪽 코울은 포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코울은 이만할 수가 없고요 따로 4개의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뱉셔를 준거하고 주걱 컴퓨터도 전소를 많이 벌려진 상태 많이 어차피 마지막 석션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석션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바로 전투시과 비정권을 더욱더하고 다음 번에 기대해보십니다 1분 전투시과 역전을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는 고항 진흥비버 그룹비버 더욱더 있으니까나 다시 한 번 더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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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을 1분 3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고 자 2분 315일 열 분석 시간 50초 자 참고로 너무 많은 servicig 공격선수들이 지금 불어넣은 불어넣은 벌어진 오 자 지금 걷어만 선을 할지 자 전투시 3대가 스스로 배울건 자 이제 27초 자 27초 자 명숭아이 제스 바로 자 지금 종료될까요? 자 두어 볼트 합니다 시간은 16초 자 시간이 19초입니다 누구를 더 공격을 할 수 있을지 와 지금 배워보기 손을 까르게 올게요 자 포항수비를 거둬내기죠 아아아아아아 자 쓰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배워보기요 정수이식으로 상당히 이끌어집니다 자 2세트 저는 2세트 종료 확인하겠습니다 예 문제없나요 레드 예 문제없고 블루존 예 9대 11로 포항 드론이 승리했습니다 양태리 선수님들은 드롬볼 밖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세트스코어 1승 1무입니다 1승 1무 포항이 기록이 됐고요 전주신드론은 1무 1패 자 마지막 3세트 갑니다 만약에 이제 2세트에서 전주신드론이 있는게 되면 아 저희가 3세트에서 1쿼터가 되찍 해도 되죠 자 지금부터 5분 안태 정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 5분짜리입니다 관람 준비를 관람 준비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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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